여러분들 연말 연초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? 뉴 이어즈 레졸루션 제일 먼저 하는 게 계획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보통 뭐죠? 굉장히 거창한 거 세웁니다 아주 어려운 거 다이어트 이런 거 불가능한 계획이죠? 모두들 털하입니다 다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?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의 신문식 얘기는 그겁니다 재미있는 심리학 실험 이야기로 시작을 할 거예요 팩폭 아니에요 팩폭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웹툰스쿨은 팩폭의 비율이 더 낮습니다 아 요즘 안 매운 척 매울 때도 좀 많아요? 미안합니다 고양이 아저씨님 제가 초심을 잃었나 보네요 너무 이렇게 안 매운 것만 먹다 보면 가끔 심심하잖아요? 조심하도록 할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심리학자에 제가 되게 싫어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현대 심리학이 막 융성하던 때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는 분야가 심리학에 있어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분야가 맞춰보세요 부정적인 심리 쪽일 것 같으세요? 긍정적인 심리에 대한 연구일 것 같으세요? 당연히 부정적인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냥 80-90% 될 거예요 근데 그중에 마틴 셀리그만은 지금 고양이 아저씨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소수에 속하는 행복 연구의 정점 긍정 심리학에 대한 어떤 그런 전문가였어요 그분의 실험 중에서 굉장히 제가 안 좋아하는 실험이 있어요 과거에 심리학 실험들을 찾아가서 공부를 하다보면 수많은 논문들에 개를 그렇게 못 사게 구는 실험들이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? 파블로프잖아요 파블로프의 실험이잖아요 이 실험도 이제 어떤 실험이냐 일단 실험에 참여할 실험 참여 견들을 모읍니다 여덟 마리씩 세 그룹을 모아요 그럼 이제 스물네마리가 있겠죠 여덟 마리 여덟 마리 편의상 abc 그룹이라고 할게요 어 a 그룹은 대조군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개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비교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첫 번째 여덟 마리 그릇 대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런 상자 상자 안에 한 마리를 넣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개가 어떻게 있겠어요? 아주 귀엽게 가만히 멀뚱히 있겠죠 응? 뭐지? 이렇게 개를 꺼내요 그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상자 안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오는 경험을 시킵니다 자 이제 b 그룹부터 첫 번째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 상자의 바닥에다가 전기 선을 깔아요 전류가 흐르게 대면 따끔따끔하게 그죠? 그리고 그 구석에다가 버튼을 하나 달아놓습니다 스위치를 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전기 전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전기를 딱 켜고 개를 두 번째 b 그룹에 8마리를 데려와 가지고 한 마리씩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갔는데 따가운 거야 그 귀여운 개의 앞발의 젤리가 따갑겠죠 그래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걔들이 놀래가지고 괴로워하다가 구석에 있는 저 버튼이 있어가지고 코나 앞발로 딱 눌렀다니 전기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주 편안해지겠죠 그 개들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렇게 경험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c 그룹 개들을 데려와 가지고 조금 더 잔인해집니다 그 버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c 그룹에 첫 번째 주자가 딱 들어갔어요 아이고 따가워 패드가 막 찌릿찌릿해요 근데 버튼이 보여서 코를 막 누릅니다 근데 버튼 망가뜨렸잖아요 전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흐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개는 계속 괴롭겠죠 아이고 지지지직하겠지 충분히 그렇게 체험을 시켜주고 나서 그 개를 꺼내요 하.. 속상하지 않습니까 옛날 시험 중에 이런게 많아요 그 c 그룹 개는 한 마리 한 마리 그렇게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a 그룹은 저기 대조군이고 b 그룹은 전기를 전기 충격을 받다가 끄고 나왔고요 c 그룹은 전기 충격을 받고 결국 못 끄고 나왔죠 댕댕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자 이제 본 실험을 시작합니다 2번 실험을 시작해요 그렇게 서로 다른 체험을 한 abc 그룹 24마리의 개들이 여기 있죠 두 번째 실험은 그 상자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칸막이 낮은 칸막이로 막혀있는 두 칸짜리 상자인 거예요 한쪽 끝에는 한쪽에는 전기 선을 바닥에 깔아놨어요 그 반대쪽 선은 그냥 이렇게 카펫을 깔았나 편안하게 있는 거야 낮은 칸막이기 때문에 개들은 얼마든지 한쪽 칸에서 다 다른쪽 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a 그룹에 개들을 데려와 가지고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 칸에 딱 넣었더니 어떻습니까 개가 아이 깜짝이야 이게 뭐야 그런데 옆 칸을 봤더니 안락해 보여요 그래서 그냥 슝 하고 옆 칸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심리학자들의 생각을 한 거죠 마틴 셀릭만이 음 a 그룹이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일단 보통 개들은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만 오케이 자 이제 b 그룹을 데려와요 b 그룹은 자기 손으로 버튼을 꺼벅 눌러서 전기를 껐었던 애들이죠 그 b 그룹의 첫번째 주자를 전기 칸에 넣었더니 어떻게 됐을 겠어요 딱 옆 칸을 나 이거 알어 나 이거 아까도 당해봤어 이 인간놈들 그러면서 따갑다 하는 순간 옆 칸을 딱 보고 바로 넘어갑니다 아주 신속하게 넘어가요 똘똘해진거죠 그리고 b 그룹 애들도 하나하나 넣어봤더니 다 똑같이 해요 c 그룹을 데려왔는데 c 그룹 첫번째 주자 탁 들어가가지고 전기선에 전기 칸에 딱 들어가서 따가운 순간 바로 옆에 낮은 칸막이 옆에 괜찮은 방이 있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c 그룹 애들은 이 전 첫번째 실험에서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전기가 끊어지지 않았던 애들이죠 걔네는 두번째 실험에서도 파지찌찌찌 하는 동안 옆칸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안 넘어가요 그냥 웅크리고 앉아서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그냥 그려워하고 있는거에요 이 실험이 아주 유명한 아까 청량파리님이 말씀하셨던 그죠?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용어가 나온겁니다 바로 학습된 무기력 뭔소리요? 무기력함은 학습된다 이게 요지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학습되냐가 방금 그 실험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겠어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시도했는데 그 시도에 의한 변화나 결과가 안 나오는 경험을 하면 내가 해도 딱히 변화가 없는 경험을 하면 그러면 이제 무기력이 학습된다는 얘기 그 이론입니다 그 모델이에요 근데 우린 열심히 안하잖아 근데 우린 안될거야 인간은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모델은 비슷하다 무슨 말이냐 인간도 뭔가를 하려고 시도했는데 잘 안돼 내 뜻대로 안된다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다 근데 여기서 두번째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심리학 실험이 또 있어요 어 인간은 하루에 몇 개나 소망할까 이거였거든요 아주 처참한 결과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반박불가야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은 무조건 100%의 확률로 학습된 무기력을 준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으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뇌가 뭔가를 시도하려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?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들 연말 연초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? 뉴 이어즈 레졸루션 제일 먼저 하는 게 계획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보통 뭐죠? 굉장히 거창한 거 세웁니다 아주 어려운 거 다이어트 이런 거 불가능한 계획이죠 가끔 불가능한 가능케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보통은 불가능한 계획을 세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불가능하니까 실패합니다 어떻게 됐죠? 학습된 무기력이 한 번 더 커지겠죠 왜? 내가 버튼을 눌렀는데 전기가 안 끌어진 거야 내 계획을 세웠는데 실패했어 어이가 없네 내가 여러분들 실패한 경험과 성취한 경험 중에서 자연스럽게 더 우리 인간이 잘 기억하는 건 어느 쪽일 거 같으세요? 내가 사냥을 나갔어 선사시대 우리 조상님 중에 한 분이 사냥을 나갔어 근데 사냥을 나가는데 어 내가 끝내주는 성공을 했어 라는 것만 주로 기억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? 지금 우리의 선조가 되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죽을 뻔했던 기억 실패한 기억을 잘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남아 계시죠 그게 진화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걸 역이용하자는 게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취했던 횟수를 계속 늘리자 아주 별거 아닌 성취의 횟수를 늘리자 즉 성취의 구체적인 부분은 뇌가 쉽게 잊게 되어 있지만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거를 내 뜻대로 성공한 고 경험 그 성취의 횟수만 계속 늘려주면 학습된 무기력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종류의 치료가 되게 일상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핵심이 뭐냐 다이어리에다가 너무너무 별거 아닌 목표들을 막 써놔요 출근하자마자 창문 열자 어때요 용기가 너무 필요한 목표가 아니잖아요 창문 열어요 아침에 그럼 어떻게? 다이어리에서 그걸 쭉 치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새해에 첫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것은 내가 너무너무 쉬워서 딱히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 종류의 계획을 더 많은 비율로 세워놔야 돼요 한 9대 1의 비율로 이거 너무 쉬운 거 9개 그리고 약간 도전적인 거 하나 정도 요렇게 섞어가지고 세우는 게 되게 좋아요 어... 우리 웹툰 스쿨러 여러분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괜히 막 이... 끌어오르는 투지와 의지를 가지고 유통기한이 짧은 요 휘발성 의지를 가지고 너무 어... 거대한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너무 별거 아니여서 누구한테 말하기 좀 부끄러운 종류의 계획을 90% 정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1월달 동안 하나씩 지우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1월이 끝날 때쯤 여러분들은 1년의 목표를 전부 달성한 어마어마한 사람이 돼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일 1월 아닙니까 저의 교장선생님 훈한 말씀 심으시게 핵심은 그겁니다 TVDC님이 되게 불길한 얘기를 하고 있죠 더치 반도 더치... 더치 반도림들 나에겐 계획이 있어 I... I have a plan I got a plan exactly as I plan I have a god damn PLAN I have a plan 하지만 그 플랜은 점점점 언제나 점점점 언제나 점점점